사랑해요 오마이리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각도기 재기 왜냐면 제일 쉬우니까 각도를 구해라 각도를 구해라 각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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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도를 구해라 구시어 다음은 야 오리형 어 6학년 왔어? 뭐하냐 왜그래 엄마가 오늘 학교에 오기로 했는데 안왔어 바쁘다고 아 너네 엄마는 왔잖아 우리 엄마는 절대 안 와 이런데 맨날 바쁘다고 그래 6학년 근데 너 나한테 졌으니까 형아가라고 해야지 아니 형님이라고 에헤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얼굴로 까불어가지고 에헤헤 딱 증명 됐잖아 그냥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95 대 5% 하하하하 야 하지마라 나 기분 안 좋다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형님 하지 말라고 분명 형님이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 아 야 육학년 너 우리 호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하하하하 너네 그렇게 형제 있다고 팀 먹고 그런 거 아니다 야 야 육학년 그게 아니라 그냥 게임인건데 나 오늘 기분 안 좋다고 엄마도 학교에 오기로 했으면서 한 번도 안 오고 맨날 바쁘다고 그러고 나는 형제 형도 없고 누나도 없고 맨날 혼잔데 너네 둘은 팀 먹고 맨날 그러고 야 야 육학년 너네 엄마는 맨날 학교 갔다오면 맛있는 거 해놓지 우리 엄마는 나 절대나 들어와 아이고 아줌마가 바쁜 일 있으셨나보다 맨날 바쁜 일 일이 나보다 중요해 항상 야 육학년 기분 풀고 우리랑 같이 놀자 형이라고 안 해도 돼 맞아 놀다 보면 기분이 풀릴 거야 야 어떡하지 육학년 엄청 속상해하는데 아 안되겠다 우리가 육학년 웃겨주자 좋았어 네 옥강년이 웃겨 ó 럆 육학년은 웃겨 ó 럆 하하 호호 히히 나중에 도망가면 육학년은 웃겨 l 육학년은 웃겨stan 하하 호호 히히 해 해 육학년을 웃겨 럆 육학년을 웃겨 6학년을 웃겨라 6학년을 웃겨라 하하 호 히히해 6학년을 웃겨라 야 6학년 안 웃겨? 야 그거 안 웃기다 그랬잖아 나와봐 내가 해볼게 나와라 만능 웃음가루 이 가루를 뿌리면 누구든지 웃음을 멈출 수 없게 되지 뾰로롱 그래도 반응이라도 해주지 학년아 학년아 입실로까진 성공했는데 실패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적인가봐 누나가 맨날 똑같은 것만 엄마하니까 안 웃지 아 6학년을 끼기 대 실패 어? 엄만가보다 비키 비키 있었네 안녕하세요 학년이 왔니? 놀고 있었니? 응 너네 뭐 간식 먹을래? 좋지요 뭐 있어? 팬케이크? 팬케이크 오우 팬케이크 6학년이 제일 좋아하는거다 오 진짜? 6학년 팬케이크 같이 먹고 게임하면서 놀면 되겠다 그럼 되겠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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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계란후라이도 같이 먹을거지? 응 아하 엄마 얼굴이 그게 뭐야 엉 내 얼굴이 왜 왜 아하 엄마 코에 콧물처럼 웃었어 어! 6학년 웃었다 하하하 엄마가 대성공해야겠다 어머, 그러니? 아이고, 정말이네? 우리는 6학년 못 웃겼는데 엄마가 6학년 웃겼네? 뭐, 대성공하면 돼? 응, 대성공해 내가 할게, 잠깐만 6학년 웃기기? 아이고, 대성공 자, 먹자 멋있겠다 맛있겠다, 맛있겠다 이 시럽을 뿌려서 쭈욱 아유, 너무 많이 뿌려 먹어가면서 뿌려 알겠어 음, 맛있다 학년이 많이 먹어 네 오리온네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책 읽는 아이가 성적이 더 높다더라? 책 좀 읽자, 애들아 책 재미없어 아참, 학년이 저번에 학교에서 속독 읽기상 받았다며? 받았다며? 네? 어떻게 하셨어요? 아줌마 다 알지 너네 엄마가 얼마나야 자랑하는데 엄마가요? 제 자랑을요? 아유, 그럼 책을 어찌나 빨리 읽는다고 신기하다고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엄마가요? 그럼 엄마가 오늘 급한 일이 생기셨다네 아줌마 내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놀고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오신대 일리로 일로 와요? 일 끝나고 데리러 오신대 얘들아, 우리 이따 저녁에 뭐 먹을까? 떡볶이? 아유, 그건 이제 그만 그럼 라면 라면은 안 돼 어우, 네 학년이 어머니 아유, 학년이 오늘 속상할 거예요 제가 학교에 못 가서 아유, 뭘 바쁘신 걸 어떡해요 학년이도 이해할 거예요 학년이 뭐 좋아해요? 좋아하는 것 좀 해주려고, 그렇지? 아유, 정말요? 아유, 항상 신세만 valores 그래서 어떡해요 내 아들이다 하는거죠 뭐 팬케이크요? 네 알겠어요 이따 저녁에 봬요 네 간다 부스터 내가 이따 에헤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